아, 당신들이군요? 이쪽이에요, 이쪽! 귀여운 터이 사례씨야 당신들이 오길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기사단에 뭘 좀 의뢰하려고 하는데 반장 대행님한테 말 좀 전해줬으면 해서요 진을 찾는 거구나? 어? 진 단장님이랑 친한 사이인가요? 그래요? 진씨와 함께라면 엄청 안심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례씨가 전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음, 정말 죄송하지만 요즘 식당일이 너무 바빠서 직접 기사단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필 이럴 때 추추족이 샘물마을에서 몬드로 식자질을 공급하는 노선을 점령해버렸지 뭐예요? 게다가 샘물마을 사냥꾼들은 사냥만 책임진다면서 나 몰라라 하고 뭐야?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 저 대신 진 단장님한테 소성 경로에 있는 추추족들을 처치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전해주세요 살았다 진 단장님이 나서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다들 진을 엄청 신뢰하고 있는 모양이네 아참, 바텐더 찰스 씨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가는 길에 한 번 들르는 게 어때요? 음, 가는 길은 아니지만 한 번 도왔으면 끝까지 도와야지 어차피 뭘 마시겠나 여긴 주스 가게가 아니야, 꼬마 친구들 그건 실례잖아 우린 도와주러 왔다고 도우러 왔다고? 참, 너희가 바로 요즘 단장 대행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유명인들이구나 으이, 그게 뭐야 그럼 진 단장한테 가서 이번 분기에 세금 신고서를 가져다 주겠니? 엘저 씨에게 장부를 보고할 때가 됐거든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몬드는 주류 세금이 정말 높은 것 같아 이게 다 다이루크 님이 경영을 잘하신 덕이지 근데 세금 신고서를 왜 진이 갖고 있는 거지? 장부 기록도 진이 맡고 있는 거야? 맞아, 단장 대행님이 모든 장부를 직접 보시거든 주류는 몬드의 주요 수입원이니까 진 단장님이 일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아 그렇구나 진이 하는 일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그래도 단장 대행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한결 편해졌지 하지만 뭐랄까 지금은 모두 이런 엄청난 행운에 적응해버린 것 같아 이봐, 다들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진에게 의지해도 되는 거야? 말하고 보니 좀 부끄럽네 다음에 오시면 술 한잔 사드려야겠어 비록 단장 대행님한테 그럴 여유는 없어 보이지만 흠, 그냥 핑계 꼬리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서 진한테 가보자 저기, 잠깐만 마가르 다가씨, 여긴 어쩐 일이야? 내 고양이가 또 사라졌어 혹시 본 적 있어? 걔 말고 디오나라면 아직 술집에 있을걸? 내가 말한 건 왕자님이야 우리 집에 있던 고양이 정말 디오나를 집고양이랑 같은 취급을 하는 거야? 걱정이야 만약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면 으이, 역시 친절하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아? 사라씨랑 철스씨도 급해 보이던데 일단 빨리 진한테 가자 어, 너희도 진한테 가는 길이야? 잘됐다 마가르 씨는 고양이를 찾는다면서? 맞아 진한테 고양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려고 뭐? 고양이 찾는 것도 진한테 부탁한다고? 어, 그럼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진은 친절하잖아 그럼 진한테 좀 전해줘 나중에 캣테일에서 술 한 잔 사줄게 저기... 하... 어쩔 수 없지 그 왕자님이라는 고양이에 관해서도 이따 진한테 같이 알려주자 단장 대행 단장님 명예의 기사구나 미안, 잠깐 정신이 몽롱해져서 두 사람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문제가 있긴 한데 우린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전하러 온 거야 그렇군 몬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줘서 고마워 의뢰한 건 이미 기록해뒀으니까 바로 처리를 요청할게 응응 빠뜨린 의뢰는 없겠지? 사라 씨 찰스 머거래 맞는 것 같아 그럼 먼저 갈게 진... 진? 저기 진단장 괜찮아? 진은 좀 어때? 괜찮은 거지? 휴...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이에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요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억지로 버티고 있었겠죠 진은 매일 일을 엄청 많이 하니까 그럴만도 해 정말이지... 진은 예전부터 항상 무리해서 일을 하면서 정작 자기 일은 신경도 안 써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아... 그런가요? 단장 대행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픽픽 쓰러지면 곤란하니까 그렇죠 그... 그... 그러니까 이건 사심이 담긴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암... 그렇고 말고요 바바라 씨의 반응이 조금... 이상한데... 참 여행자 당신은 명예기사였죠? 단장이 쓰러지면 돌이상 그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거 맞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페보니우스 기사단도 있잖아 진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일단 기사단으로 돌아가세요 진은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까요 왠지 우릴 쫓아내는 것 같은데... 네? 아니야! 그럼 방해하지 않을게! 가자! 아! 케이아다! 마침 둘을 기다리고 있었어 진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어 기사단을 대표해서 감사를 전할게 케이아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맙다고 하다니 적응이 안 되는데? 대리 단장의 일이니까 참... 이 일 외에도... 아하하하... 말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드네 하지만 그 전에 기사단의 일을 좀 더 도와줬으면 해 진이 맡은 일들을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 전에 네가 진에게 보고한 의뢰들은 이미 처리할 사람을 보내긴 했지만 진이 직접 나서지 않은 터라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이야 네가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몬드의 명예 기사가 직접 나서준다면 나도 안심할 수 있을 테니까 여행자를 칭찬해 주는 건 고마운데 할 말은 해야겠어 왜 네가 직접 가지 않는 거지? 아하하하... 나한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서 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좀 많아 아... 그래 그럼 내 기억으로는 사라 씨와 찰스 씨 그리고 마가렉 맞지? 맞아! 그럼 둘한테 부탁할게 나중에 봐 아나... 반드시 낫게 해줄게 그 애가 너희 집에서 잃어버린 고양이였구나 텐티! 너도 도와주러 온 거야? 도와주다니? 오히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은데 에? 방금 너도 마가렉 씨의 왕자님에 대해 물어보던 거 아니었어? 그럼 내 여분의 하프취를 훔친 고양이가 왕자님이었어? 몬드의 생령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건 좋지만 이건 너무 제멋대로잖아 아하하하... 왕자님이 원래 좀 장난꾸러기야 바르바토스 같네 아하하하... 기가 막히는 비유네 일단 왕자님부터 찾자 오늘 저녁에 공연이 있어 만약 하프취를 찾지 못한다면 관객들이 실망할 거야 근데 고양이가 왜 벤티의 하프취를 훔쳐간 걸까? 고양이는 털뭉치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잖아 에? 성철로 만들어진 하프취를 바람원소에 힘이 들어있어서 아주 끈끈해 그래서 난 항상 털뭉치처럼 뭉개서 가지고 다녀 이건 음유 시인의 자그마한 비밀이야 에? 하프취를 바람원소에 힘이 있다고? 오케이! 단서가 생겼네! 어서 원소시화로 찾아보자! 분명히 바람원소의 흔적을 남겼을 거야 예를 들면... 발자국 같은 거 그럼 부탁할게 왕자님은 아마 성내의 상업지역이나 거주지역 근처에 있을 거야 온몸이 검은 고양이야 아, 참... 이 생선은 왕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니까 챙겨가면 도움이 될 거야 아, 저기 봐! 마가리신의 고양이 같아! 그럼 제가 바로... 왕자님? 아, 우릴 엄청나게 경계하네 왕자님을 이렇게 놓치다니 뒤에서 다가가보자 자, 웅크려서 살금살금 가야해? 으... 날 수 없다는 건 정말 번거롭다니까 히히... 정 마음이 안 놓이면 일단 생선으로 왕자님을 유인하는 건 어때? 생선이 다 떨어지면 근처 호수에서 잡을 수 있어! 어서 해보자! 아... 아깝다 생각보다 경계심이 많은걸 그래도 멀리 가진 못했을 거야 원소 시야로 다시 찾아보자! 다음부턴 뒤에서 몰래 한 번에 잡아버리자! 아니면 생선으로 유인해서 허점을 보이게 해보자! 인내심이 필요해 왕자님! 왕자님! 대체 어디에 있다가 이제 오는 거야? 잘 찾아왔지? 왕자님! 어떻게 날 버리고 가버릴 수가 있어? 흠... 벌써 둘만의 세계에 빠진 건가? 그리고 이건 네 하프줄이야, 벤티! 정말 찾아냈구나! 별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감사할 뜻으로 이 줄을 사용해 너희를 위한 특별 공연을 해야겠는걸? 왕자님이 가까이 있어서 고양이 알레르기가 또... 어쩐지... 직접 안 잡아오더라... 하하하... 아무튼 도와줘서 고마워... 그럼 나 먼저 간다... 으... 으... 으취! 미사! 세금 신고서를 가져온 거야? 어라... 귀염둥이... 맞아... 진이 쓰러졌던 소식은 들었어... 그래서 문서 관련 업무는 내가 맡게 됐어... 그래?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볼 일은 없는 것 같네... 먼저 가볼게! 어... 잠깐만... 사실 찰스 씨가... 제가 말하죠, 리사 아가씨 방금 새로운 주문을 받았는데... 지금 창고에 남은 재고가 부족한데다... 와이너리 물건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야... 괜찮다면 너희가 화물의 상황을 좀 봐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급한 주문이야? 그래, 조금 전에 억지로 받게 된 주문이라서... 방금 전에... 말이지... 맞아... 찰스 씨가 말한 대로요... 하하하... 타이루쿠 사장님이 다음에 꼭 술 한 잔 대접해 줄 거야... 흠...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지... 물건이 여기 있었구나... 도와주러 온 거야? 드디어 왔구나... 와이너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지만... 추추족한테 물건을 뺏긴 건 처음이야... 후... 너희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난 정말 어쩔 줄 몰랐을 거야... 안심해... 추추족일 뿐이니까 여행자는 싸움을 엄청 잘한다고... 싸움을 잘하면 됐어... 그럼 이 화물용 열기구는 너희한테 맡길게... 추추족을 처치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꼭 화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줘... 이건 우리가 배상하지도 못할 만큼 비싸니까... 그럼 앞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 고마워... 이번엔 정말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와이너리 어르신들한테 네 칭찬 많이 해놓을게... 그럼 안녕! 알겠어요... 빨리 가볼게요... 엠버다! 의뢰를 해결하러 온 거야? 아, 너희구나! 마침 가려던 참이야... 상노예 추추족을 처치하는 일은 정찰기사에게 딱 맞는 일이지... 후... 사라씨, 왜 그러세요? 정찰기사의 실력이라면 절대 실망시킬 일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의 실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단지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요... 방금 또 이상한 주문이 들어왔어요... 연어에 쓰일 만큼의 양을 준비하라는 것 같은데... 으흠... 정말이요? 정말 도와주시는 건가요? 정말 잘 됐네요! 당신은 정말 디어헌터의 은인이에요! 음... 내가 작아지는 듯한 느낌은 뭐지? 새로운 주문은 당신에게 맡길게요! 우선 식재료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여행자가 잘할 수 있을까? 요리의 맛도 고려해야 하잖아!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은 없어요! 이건 디어헌터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전투라고요! 이것저것 따지기엔 늦었어요! 저... 전투? 요리엔 달콤달콤꽃 섬인분이랑 쇠고기 섬인분이 필요해요! 어서 준비하러 가봐요! 앰버시드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달콤달콤꽃 섬인분과 쇠고기 섬인분은 가져왔나요? 어디 보자! 별을 따는 절벽의 경관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지! 흠! 좋아요! 이제 식자재 준비는 끝! 다음은 7번 주문인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 1인분이에요! 부탁할게요! 정말 요리사로 부려먹잖아! 디어헌터를 돕기로 했잖아요! 어서 만들고 식기 전에 가져와 주세요! 너는 내 술을 위해 올라갔지?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는 다 만들었나요?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 잘 받았어요! 오!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대단해요! 디어헌터의 주방장 못지않은 솜씨네요! 이렇게 된 거 주문서에 이 허니캐럿 그릴도 당신한테 맡길게요! 허니캐럿 그릴! 전에 엠바랑 같이 먹었던 거야! 맞아요! 이건 디어헌터의 간판 요리예요! 디어헌터의 자랑이죠! 기사단이 모임을 할 때 자주 시켰었어요! 그럼 지금 바로 허니캐럿 그릴 레시피를 알려줄게요! 잠깐! 이건 디어헌터의 간판 요리라며! 우리한테 알려줘도 되는 거야? 당신 솜씨라면 아마 디어헌터의 간판에 먹칠하지는 않을 거예요! 허니캐럿 그릴 1인분이 완성되면 바로 가져오세요! 근데 나한테 들어요! 자, 통장카리 왔어요! 이건 대단해요! 나는 Выั니캐럿 그릴 1인분이 komt listen! 내가 도로를 알려드려야겠다! 넌! 내가 도로를 알려드려야겠다! 이건시죠? 너에게는 대단해요! 허니캐럿끄릴 1인분 가져왔나요? 이, 이걸 당신이 만들었다고요? 요리 재능이 아주 놀라운걸요 주방장을 안하기엔 너무 아깝네요 그럼 다 된 거야? 네, 정말 고마워요 나머지 일은 엠버씨가 알아서 잘 처리할 거예요 모험이 실증나면 디어 헌타로 와서 일해도 좋아요 모든 의뢰를 거의 끝낸 것 같아 진의 업무는 역시 힘들구나 진의 상태는 좀 괜찮아졌으려나? 성당에 한번 가보자 봐봐라, 우리 왔어 어서오세요,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환자를 돌보는 게 제 일인걸요 진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몸은 아직 허약한 상태이긴 하지만 정말? 다행이다 그럼 진을 보러 가보자 진은 방금 성당을 떠났어요 더 쉬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괜찮다면서 또 괜찮다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좀 걷고 싶다면서 나갔어요 아마 또 바네사님이 계신 곳으로 갔겠죠 바네사님이 계신 곳? 아, 영웅 바네사의 상징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큰 나무를 말한 거였어요 진은 막막함을 느낄 때면 거기로 가거든요 바바라는 진단장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것도 다 알다니 그, 그건 진이 떠나기 전에 알려져서 그래요 저도 많이 걱정되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서 알았어, 그럼 우리 둘이 진의 안전을 책임지러 갈게 네, 그럼 저도 이제 한숨 놓을 수 있겠네요 바람의 신이 그대들과 진을 지켜주게 바람의 신이 그대들과 진을 지켜주게 진, 몸은 좀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너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정말? 하지만 방금 전에 진의 모습은 여전히 지쳐 보이던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응, 너희가 마음 써준 덕분에 다 나은 것 같아 정말 고마워 혼자서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바네사님처럼 문드성을 수호할 수 있겠어? 진은 바네사님을 정말 동경하나 보네 응, 최초의 기사단장인 바네사님은 상냥하고 강인한 분이셨어 난 줄곧 그분의 뒤를 쫓았지 라이언 기사의 용맹함으로 귀족을 전복시키고 민들레 기사로서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창설해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창설해 몬드의 은덕을 베푸셨지 민들레 기사는 진의 말하는 거 아니야? 민들레 기사나 라이언 기사 모두 기사단장 대대로 전해줘온 칭호야 그렇구나 그렇다면 진은 상냥한 민들레 기사이자 위험 있는 라이언 기사란 거네? 맞아 바네사님의 칭호를 이어받은 일은 정말 영광스럽지만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뜻이지 결국 그들의 강인함에 걸맞아야 하니까 맞아 진? 누구냐? 흐흐흐 결국엔 들키고 말았군 허약한 기사단장을 한 방에 때려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갑자기 너희 둘이 뛰어들다니 진이 허약한 걸 알아챈 거야? 하필 이럴 때를 노리다니 비겁한 녀석! 민들레 기사로서 이런 비겁한 습격에 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기회를 놓쳤으니 나도 그만 가봐야겠군 흑 거기서! 어서 쫓! 흐흑 흑 난 너희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단지 눈앞에서 적을 놓아주다니 큰 실수를 했어 알았어, 그렇다면 최소한 같이 가게 해줘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럼 수고 좀 해줘 조심해! 괘씸한 놈, 역시 함정을 파둔 건가? 상처는 어때? 동료들이 나 때문에 다치는 건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야 그냥 나 혼자 가야겠어 우린 괜찮아, 그리고 지금 지네 몸 상태로 여행자가 진단장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 좋아, 하지만 함께 들어가기 전에 우선 민들레 바람으로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해줘 부탁할게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끈질긴 녀석들이군 내 용감한 부하들과 싸워보거라 물을 무서워하는 나약함을 없애기 위해 그들에게 칼과 총알도 비뚤을 수 없을 만큼의 간단함을 부여했다 내가 정성들여 배치한 불길을 상대해 보아보거라 바바라가 도와준 덕분에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다들 무사하면 됐어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네, 천사의 목 술집에서 큰일은 아니지만 아, 큰일이긴 합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어쨌든 단장님이 꼭 가보셔야 합니다 수안씨가 이렇게 말하는데 기사단 동료를 실망시키면 안 되겠죠 괜찮아요 좀 전에 몸을 풀어서 그런지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칫하면 곤란할 뻔했는데 으잇, 망했어! 세상이 변했어! 수안씨처럼 착한 사람도 진한테 이를 떠넘기다니! 됐어, 그만해 수안씨가 이렇게 다급해하는 걸 보니 아주 급한 일인가 보네 일단 가보자 아, 이건... 모두가 진 단장님을 위해 준비한 위로 파티예요 위로 파티? 진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걱정했어요 진 단장님, 평소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그렇게 많은 일을 다 처리하셨으니 모처럼 쉬는 날이 생겼으니 다 같이 신나게 파티를 즐겨보자고 평소 일하느라 바쁜 대리 단장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안 주시니 말이야 하하하하 아... 하... 진 단장님? 모두들... 에? 진 단장님? 설마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죠? 이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업무 중에 아닐 땐 진도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이니까 저, 조금 감동한 것 뿐이야 정말 다들 고마워 에헤헤, 진 단장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해준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걸 에헤헤 안심해, 단장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의뢰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처리했으니까 정말? 식재재를 운송하는 일도? 평소 순찰할 때의 상황이랑 비슷했어요 추추죽찜이야 식은죽 먹기죠 세금 신고서 정리도? 도서관에서만 박혀있는 나한테 그런 일은 식은죽 먹기지 그럼 마가리씨의 고양이는? 고양이까지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왕자님이라면 이미 여행자가 잡았어 덕분에 내 하프줄도 되찾았고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일에 신경쓰지 말고 푹 쉬어 응, 모두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야 파티를 준비하기 많이 번거로웠을 텐데 다들 이걸 언제 다... 하하하하, 사실 주최자는 여행자야 술이든 식자재든 전부 여행자가 맡아서 한 거야 식탁에 놓여있는 요리들도 여행자가 직접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표정으로 겸손한 척 안 해도 돼 당연히 다이루쿠 어르신의 공로도 있지 그가 아니었다면 장소를 빌리는데 돈을 엄청 썼을 거야 기사단 파티에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몬드성의 일원으로서 진의 노고는 알아줘야 하니까 다이루쿠 선배... 자, 자, 이제 진 단장님이 좀 쉴 수 있게 모두 그만해요 그래, 그럼 파티 시작! 다들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 우리도 모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파티를 즐겨보자 방금 진 혼자 2층으로 올라가는 걸 본 것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을 잊으면 안 되지 여행자 엠모, 넌 왜 울상이야? 이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 그리고 허니 캐럿 그릴! 다 네가 만든 거야? 우와, 납득할 수 없어! 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나 이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어떻게 만드는지 나 좀 알려줘 도망갈 생각은 봐 엠버, 술을 마신 것 같진 않은데 여, 즐겁게들 놀고 있어? 아, 그거! 우린 진이랑 알고 지낸 지 오래됐으니까 원래 이런 깜짝 파티 같은 건 친한 사람이 할수록 더 부끄럽기 마련이잖아? 그래서 모든 걸 네가 했다고 한 거야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말이지 맞아, 이 파티는 누가 봐도 케이의 아이디어인데 네가 쑥스러운 건 아니고? 하하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 그래 인정한 거네 하하, 모처럼의 좋은 날이니까 놀려도 좋아 서른일곱 잔째야 다이루쿠 어르신은 뭐하고 있어? 이 음유 시인이 얼마나 맛있는지 세고 있어 오늘 밤의 술은 기사단에게만 무료 제공이란 걸 모르는 것 같아 그가 술에서 깨면 계산서를 줄 거야 다이루쿠 어르신, 너무 잔인해 농담이야 어차피 계산서를 줘도 돈을 못 낼 테니까 못 본 걸로 하지 그냥 내 생각인데 역시 이건 평범한 사람의 주량이 아니야 하하하, 역시 다운 와이너리의 술은 소문대로야 아주 칭찰해 평소라면 비싸서 한 잔도 못 마시겠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 잔 더 하하하, 한 잔 더 벤티의 주량은 정말이지 놀라워 어? 너희구나! 온 줄 몰랐어 이 술은 내 시처럼 사람을 아주 취하게 만드니까 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올만 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설마 이게 바로 바람 원소의 원리? 벌써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바람의 자손들 모두가 이 술을 한번 맛봐야 해 좋은 술을 위하여 건배 휴, 시끄러워라 휴식을 취하기로 한 건 벌써 잊은 것 같네요 피곤하면 뭘 좀 마시는 게 어때? 음, 여기 있는 거 전부 술이죠? 아직 잘 못 마시는데 그럼 평소에 어떤 음료를 좋아해? 제가 직접 만들어 마셔요 빨간 걸로 빨간 거? 토마토 아니면 수박? 고추를 넣은 거예요 아주 매운 고추요 고추? 고추? 떠들썩한 파티를 뒤로 한 채 둘만의 평온한 시간을 즐긴다 마치 이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로맨틱한 장면이지 너에게 비밀 이야기를 하러 가자는 말이 아니야 내 말은 방금 진이 혼자 위층 테라스로 올라갔다는 거지 이 정도면 알아서 잘할 수 있겠지? 아, 너희구나 응, 그냥 잠깐 바람 좀 쐬려고 진,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여행자, 다시 한 번 정말 고마워 응, 이렇게 모두와 함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기운이 나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 무슨 사실? 라이언 기사보다는 민들레 기사가 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라이언 기사는 바네사님이 몬들을 위해 싸웠던 과거를 말하는 거잖아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설립된 이후의 민들레 기사는 그분이 바라던 기사단의 미래였을 거야 응, 저 높은 하늘에서든 곁에 보는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든 바네사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바람의 인도에 귀 기울여봐 자유의 바람이 전진하는 길을 인도할 거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해줘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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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